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들이 언포에 그치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모양이구나. 이해찬 슈미애 이낙영 인용 홍익표 등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총동원된 인사들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진중훈 교수의 관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사퇴 시킬 수밖에 없다.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터집을 잡고 나선 것이다.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 정 청이 모두 나섰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윤 총장이 자진에서 사표를 던지는 날까지 다양한 종류의 터집 잡기와 수모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명, 진짜인가 터집 잡기인가 가짜인가? 검사장급 고위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동안의 관례, 관습 그리고 전통을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 절차 이전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두 가지 상황을 통보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 여기서 복무평가라는 것은 검사의 인적 상황이라든지 지금까지 거쳐온 부서 등을 정리한 보직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들이 포함된 인사자료를 말하고 그 인사자료가 흔히 블루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두 번째 법무부가 대검에게 제공하는 그런 자료는 인사에 대한 계략적인 구도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저 자리는 누가 되고 이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밖의 장관과 총장의 독대가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국장과 대검차장들인 제외하고 두 사람만의 외부 장소에서 만나는 모임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나 관습은 단순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면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검사장급 인사를 둘러싼 종류의 정보 교환은 일종의 법칙이자 불문율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문건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지켜온 일종의 법칙이란 겁니다. 정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했던 노무현 정부 초기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송강수 전 검찰총장에게 수일 전에 인사안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안에 대한 계략적인 구도도 전달되지 않았고 성진대상 기수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26기와 27기의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류 끝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역시 불발됐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장관진무실로 호출하고 온 것을 검찰총장이 거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날도 기다렸고 그날도 검찰총장이 고위급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전정보가 아무렇지 없는 정보를 상태에서 뭐라고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겠냐 이야기합니다. 잠정 인사안을 법무부가 줘야 그걸 보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아무것도 오지 않는 상태에 검찰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잘 만드는 거예요.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검찰총장이 기준도 모르고 인사 범위도 모르는데 어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예요. 일부러 검찰총장에게 모멸감을 줘서 항명처럼 보이도록 법무부가 유도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고 하듯이 윤 총장이 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들고 나온 겁니다.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윤석열 항명을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겁니다. 딱 그냥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법무부 직원에게 징계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한 문자메시지가 국회 카메라에 잡힌 거죠. 김중규 전 경찰총장은 중앙일반의 통화에서 사안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줍니다. 듣는다는 쇼를 한 것이지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추미애가 쇼를 한 거지 어떻게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예요. 김중규 전 검찰총장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총장의 참모진에 해당하는 대검 간부에 대한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혀 없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단독으로 인사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린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가장 고위직 간부 인사를 행하면서 대검 검찰총장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저것끼리 만들어서 그냥 통과시켜버린 것은 김중규 전 검찰총장의 의학이면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야기죠. 폭거라는 이야기다. 폭거. 김중규 전 총장은 9일 날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이야기 남겼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야기.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추미애 장관과 직권 세력의 안하무인격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윤 총장이 사표를 쓰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죠. 오히려 윤 총장이 물러나고 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다 장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 세력의 태도는 이번에 검찰의 고위 간부급 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옳지도 않았고 대단히 치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앞으로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이 윤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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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가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에 대해 reproduce입니다.